오늘 주제는 우리가 흔히 전작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이 전작권 환수 문제, 이게 어제 오는 일이 아닙니다. 과거부터 이걸 환수하겠다는 얘기는 계속했지만 아직까지 환수가 안 되고 있고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서도 힘들어 보이는데 전작권이 뭐고, 전작권의 역사는 어떻게 되고 전작권에 대해서 집중 탐구하는 시간을 2부에서는 가져보겠습니다. 자, 뭐 번번이 무산되고 있는데요. 중요한 대목이 있겠지만 우선은 전작권의 역사, 환수 무산의 역사라고 할까요? 이것 좀 한번 저희가 짚어보죠. 이게 참, 그 역사를 좀 돌이켜보면 굉장히 좀 쓴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건 뭐 진보 보수의 문제를 떠나서 국가의 기본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측면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작전 통제권이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7월 14일 날 당시 이슬만 대통령이 유엔 사령관이었던 맥아드한테 한국군에 대한 일체의 작전 통제권을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이제 94년도에는 평시 작전권 우리는 평시 작전권 그러는데요. 엄밀히 얘기하면 정전시 작전권입니다. 그게 어떤 건가요? 정전시 작전권 대북 방어태세가 5단계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5단계는 평시입니다. 평화시 평화시가 5단계 피스 타임인데 5단계로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정전 상황인 거니까 정전 상황이니까 지금 4단계입니다. 4단계 4단계 이 4단계가 정전시거든요. 그래서 유엔 사령관 주한민국 사령관 또 겸직하고 있죠. 주한민국 사령관은 평시 작전권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고 정전시 작전권이라는 표현을 써요. 아 그래요? 못 들어본 단어인데 정전시 작전권 엄밀히 얘기하면 5단계로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5단계로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항상 4단계 위기 상황에서는 우리 대프권이라고 하죠. 3단계 이렇게 이제 격상하는 이런 3단계 4단계에서 왔다 갔다 해온 게 지난 72년의 역사였기 때문에 평시라고 하는 곳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정전시 작전권이었는데 이건 94년도에 받았죠. 받았죠. 그런데 또 알맹이는 빼놨어요. 알맹이요? 뭐가 빠졌나요? 코다라고 해서 정전시 작전권에도 핵심적인 요소들 예를 들면 작전계획을 수입하는 문제 그다음에 연합훈련을 주관하는 문제 그다음에 비무장지대를 관한하는 문제 이런 어떤 핵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주한민국 사령관이 갖고 있는 알맹이 없는 정전시 작전권의 환수였어요. 아무튼 그랬다가 본격적으로 전작권 환수가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노무현 정부 때였죠. 노무현 정부 때 그때 엄청난 관심을 받고 사람들이 이제야 정말로 우리가 전작권을 가져오는구나 했었는데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부시 행정부하고 아구가 잘 맞았을 때였어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한국의 진보적인 정권인 노무현 정부와 보수적인 정권 극우 정권으로 불렀던 부시 행정부가 잘 안 맞는 부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전작권 관련해선 거의 일치된 목소리를 냈어요. 오히려 부시 행정부는 더 적극적이었어요. 빨리 가져가라고. 빨리 가져가라. 왜 그랬냐면 흥미로운 대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02년 12월 한국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당선이 됐잖아요. 그때 미국의 국방장관이 도널드 럼스펠드였는데 럼스펠드는 포드 행정부 때 이미 국방장관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럼스펠드는 미국 역사상 최연소 국방장관과 최고령 국방장관을 동시에 갖고 있는 이런 어떤 사람이었는데 기록을 세웠네요. 아무튼 럼스펠드가 노무현의 당선 소식을 듣고 자기 측근들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좋은 기회가 왔다. 좋은 기회가 왔다.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왜 그런 얘기를. 그때 막 반미라고 하는 엄청난 혐의가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 씌워주고 있었는데 정작 네오콘의 핵심으로 불렸던 럼스펠드는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럼스펠드는 좀 한미동맹. 구체적으로는 주한미군을 좀 바꾸고 싶어 했어요. 핵심적인 요지는 북한은 이제 한국군 너희들이 상대해라. 우리 주한미군은 좀 딴 일을 좀 해야겠다. 딴 일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북한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다른 근방까지 다 출동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이라크 그때 한참 미국이 이라크 침공을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세계에서 가장 잘 훈련된 미군은 한국에 있어요. 주한미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 나눴던 것처럼 가장 실전에 가까운 훈련을 했던 그런 가장 숙련대가 높은 미군들이 한국에 있는데 그러면 이게 북박 형태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걸 럼스펠드의 관전에서 볼 때는.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라크로도 차출하고. 그리고 그때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경쟁이 높아진 만큼 예를 들면 양안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거기도 투입하고 그것을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부르거든요. 전략적 유연성. 많이 들어봤죠. 전략적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해서 이걸 신속기동군으로 바꿔가지고 미국이 원할 때 다른 곳으로 차출하고 싶은데 그러면 뭐가 충족이 돼야 되겠어요. 한국이 자주 국방을 해야 되는 거죠. 한국이 자주 국방. 그래서 자주 국방을 표방하고 나선 노무현의 당선은 우리한테 좋은 기회다. 좀 아이러니하네요.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었던 거죠.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전자권 달라고 하면 이게 반미로 간주되기 십상이었는데 미국도 원한다. 웰컴. 웰컴. 우리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협의를 가속화했어요. 가속화했는데. 그런데 그랬으면 미국도 원하고 있었고 우리도 원하고 있었으니까. 쉬운 문제 아니었나요? 그런데 왜 안 됐나요? 거기서 또 하나의 아이러니가 존재합니다. 뭐가 또 있나요? 그래서 그때 럼스펠트가 국방장관으로 있을 때는 빨리 가져가라. 그런데 정작 노무현 정부가 좀 쫄았어요. 쫄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노무현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독자적인 대북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시기를 2012년으로 받던 거예요. 당장은 안 되고 준비해서 향후에 가지고 오겠다. 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가 엄청나게 국방비를 많이 늘렸잖아요. 자주 국방을 표방했으니까요. 5년 평균이 8%가 넘어요. 굉장히 많이 늘리면서 우리가 독자적인 능력을 갖출 때까지 기다려달라. 라는 거였어요. 럼스펠트를. 뭔 소리냐. 얼마 전에 당신들 주도로 한미연합훈련을 해봤는데 이거 굉장히 잘하더라. 빨리 가져가라. 그래서 럼스펠트가 처음에 제안한 건 2009년 이내였어요. 2009년 이전에 가져가라. 노무현 정부는 이제 2012년에 제시한 거죠. 의외네요. 의외네요. 밀당이 계속 벌어지다가 럼스펠트가 이라크 전쟁의 패배를 책임지고 쫓겨나게 되죠. 2006년 말에 쫓겨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좀 분위기가 바뀐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미국의 국방장관이 오케이. 그럼 한국의 요구대로 하자. 그래서 2012년 4월 17일 날 환수하기로 했어요. 거의 뭐 8년 9년 전에 8년 전인가 9년 전이죠. 9년 전에 그럼 환수가 됐어야 되는데 계획대로 한다면 그 계획대로도 안 된 거잖아요. 결국에는. 2012년이면 제가 왜 4월 17일인지 4월 17일 이거 상식에 도움된 말씀인데 아 네. 상식 뭐 그냥 4월 17일이 좀 눈에 딱 띄잖아요. 네. 왜 4월 17일이냐면 이승만이 메가다한테 편지를 보내서 우리 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해 주시오라고 보낸 날짜가 7월 14일이에요. 7월 14일 네. 그걸 뒤집어가지고 4월 17일이 된 거예요. 4월 17일이 됐던 부분이 있었죠. 굳이 뭐 그렇게 또 했네요. 날짜를. 그런데 2012년 4월 17일 어쨌든 지금 돌이켜보면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정권도 이명박 박근혜 정권으로 가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겠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전작권 전환이 계속 연계가 되면서 미국은 요구한 걸 보니까 MD 상호 운영성 강화 이런 걸 요구하는데 미국의 요구만 다 들어주고 우리는 전작권 환수를 못하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2010년 6월에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전작권 전환에 사실상 합의를 하게 됩니다. 전환을 연기에 합의를 하게 되고 그때도 연기를 합의를 했군요. 2010년 10월 한미국방정관회담에서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해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보면 2010년 3월 26일 날 천안함이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다수 국민들이 알고 있는 건 전작권 전환을 이 정도로 추진하다가 천안함이 침몰하고 또 북한의 위협이 커지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오버마영 정부한테 전작권 연기를 타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팩트체크로 보면 그게 아닙니다. 뭐가 진실인가요? 이명박 정부가 미국의 전작권 연기를 타진한 시점은 미국의 외교 전문을 보면 2010년 2월부터입니다. 2010년 2월부터예요. 천안함이 침몰하기 전부터예요. 그렇네요. 그 전부터 타진을 해왔던 거고 그러면 그게 상관관계가 떨어지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주한미국 대상 안에서 좀 의아했어요. 아니 왜 전작권 연기를 타진해 놨지? 자기들 남녀를 분석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른바 친이계 침박계 사이의 갈등이 굉장히 커질 때였죠.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두고 친이계와 침박계의 갈등이 굉장히 커질 때였어요. 그리고 6월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되고 있었죠. 2010년 6월 지방선거 맞습니다. 2010년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명박 정부 쪽에서는 뭔가 보수층의 결집을 유도할 수 있는 의제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전작권 환수 연기 그걸 통해서 친이 침박계의 갈등을 봉합하고 보수 진영이 대동단계를 해서 6월 지방선거를 치리자라고 하는 정치적 판단 때문에 전작권 연기를 타진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당시 그게 주한 미국 대사관의 분석 내용이었어요. 그게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서 북한과의 갈등이 높아지고 그런 상황에서 전작권 환수를 연기했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정치적인 국내 정치적인 정략적으로 이걸 연기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던 거네요. 그렇죠. 그건 제 주장이 아니고 미국 외교 전문의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외교 전문의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걸 받은 쪽이 오바마 행정부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들도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오바마 행정부에 어떤 기류들이 있었냐면 대북 정책 관련해선 이른바 전략적 인내를 후퇴하는 조진들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었어요.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었고 또 하나 중국을 겨냥해서 아시아 재균형 아시아 재균형 처음에는 피버트 아시아 그랬다가 이게 농구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피버시냐 이래서 비판을 받으니까 리밸런싱이라는 표를 써서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MD, 미사일 방어 체제에 기반을 둔 한미일 군사협력 체제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1부에서 잠깐 얘기 나눈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때 거기에 본격화됐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오바가 쪽에서 오케이 전작권 전환 연기할 테니까 MD와 한미일 군사협력을 본격화하자 라고 역제안을 해서 그게 상단부분 먹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 한미연합훈련에 일본 자위대가 참가하고 미일훈련에 한국군이 참여하고 한미일 3자가 모여서 퍼시픽 들어가고 태평양의 용 그래가지고 3자 MD훈련도 실시하고 그 백미 중에 하나가 2002년 6월에 그때 MB정부가 몰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다가 그게 이제 들통나서 한번 홍역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각각에서 독도를 친히 방문하셔가지고 독도는 우리 댁에다 이렇게 플레이카이기도 걸려서 일본은 사죄하라 일본은 반성하라 이렇게 1인 시위하듯이 그런 모습을 또 선보이지 않았습니까? 본인은 지지 아니다. 옛날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게 일본 국민들한테 독도에 대한 최고의 학습효과를 준 거예요. 그 전까지 일본 대다수 국민들은 독도가 다케시마다 일본 우익들은 막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관심이 없었군요. 대선 잘 모르고 관심이 많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한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해가지고 이러면 사죄하라 이렇게 외치고 플레이카이 하면서 역효과를 불러왔네요. 엄청난 역효과를 불러왔던 거죠. 역효과를 불러왔던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과정들을 밟았던 거죠. 쭉 들어보니까 이명박 정부 때 이걸 정말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을 해서 결국엔 전자권 환수가 안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역사가 있을 줄이야. 그때 보수... 너무 좀 그랬던 게 그 전부터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가 미국의 부시장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전자권을 전환하기로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당시 한나라당이었죠. 한나라당의 지도부가 미국 대상 안에 우르르 몰려가서 그때 미국 대사가 버시바우였어요.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소련 대사를 지냈던 아주 중량감 있는 인물이었는데 버시바우 만나가지고 노무현의 의도를 모르느냐 노무현의 의도는 전자권을 환수해서 남북 간의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그래서 주한민국을 몰아내는 것이 노무현의 의도다. 빠이리 계속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듣다 못한 버시바우가 아니 노무현의 의도가 그렇다고 한다면 왜 미국이 전자권 전환을 더 강하게 요구를 하겠습니까? 전자권 전환은 미국도 원하는 바입니다. 미국도 원하는 바다. 주한민국은 미국이 한국의 군사 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인식을 불식시켜야 한미동맹의 건강한 발전이 가능하고 주한민국의 안정적인 주둔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도 원하는 바다. 그리고 합의된 날짜를 보면 이거는 다음 정부 그렇죠. 노무현 정부 다 합의는 되지만 다음 정부 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전자권 전환을 노무현하고 동일시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보수도 반성해야 되는 거죠. 옛날 얘기를 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게 2015년에 연기됐다고 하셨잖아요. 2015년에는 또 왜 안 된 거예요? 그때는 박근혜 정부 때죠.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는 전자권 전환을 이 정도로 하겠다는 게 대선 공약이었어요. 공약이었죠. 대선 공약이었어요. 지켜야죠. 공약은. 그런데 2013년 상황이 한반도 상황이 많이 안 좋았어요. 북한이 핵시험도 하고 미사일도 쏘고 또 그때 엄청난 규모로 한미연합훈련을 2월 말 3월 초에 실시하면서 그러면서 북한이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을 하고 그러면서 위기가 막 고조될 때였어요.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건 박근혜 정부가 공약을 지키고 싶었는데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엄중해져서 전자권 또 한수를 연기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인식할 수도 있는데 보통 그렇게 생각하겠죠. 팩트체크를 해보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또 어떤 일이 있었나요? 2013년 5월까지. 2013년 5월 되면 좀 긴장이 많이 수고들 때였어요. 긴장이 좀 많이 수고들 때였는데 5월까지는 전자권 한수를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자권 한수를 예정도로 추진하겠다는 게 박근혜 정부의 공식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뀌어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런 거냐. 그런데 그때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은 선군 정치라고 부를 정도로 불러도 좋을 정도로 육군 출신들이 거의 독식하다 싶었어요. 그 정점에는 누가 있었냐면 남재준 국정원장이 있었죠. 남재준 국정원장이 있었는데 남재준은 그때 당시 원정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전자권 환수 연기는 나의 소신이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그래서 미국 쪽 그때도 오버마 행정부였죠. 오버마 행정부의 입장을 타진해본 거죠. 또 연기해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입장을 타진해버리니까 미국 쪽에서 그래? 오케이. 그렇지만 이런 것도 좀 하자. 다시 또 조건을 걸었군요. 쇼핑몰 리스트를 또 제시를 한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 오버마 행정부가 두 가지 생각이 크게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북한도 걱정이지만 한국도 걱정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국지 충돌이 발생했을 때 가장 큰 위험은 한국의 과잉 대응이다. 오버리액션이 진짜 걱정이다. 전면전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국지전이. 확정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때 이명박 정부 말기 때 박근혜 정부 초기 때 이른바 능동적 억제니 적극적 억제니 그래가지고 북한의 도발시 도발 원점뿐만 아니다 G2B까지 응징하겠다. 이런 어떤 굉장히 강경한 그런 군사 교리를 내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한국군을 계속 통제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었죠. 그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케이 대신 조건을 걸자 조건을 걸 때 그 조건의 핵심은 MD다. 또 MD네요. 오버리액션은 줄기차게 MD 또 한미일 군사농맹 강화 협력 이걸 계속 얘기해왔네요. 그래서 그 직후에 나타난 게 한미일 군사정보보호약정 그 다음에 위안부 합의 그 직후에 또 나온 게 뭐예요? 한일 군사농맹 보호협정 그 다음에 또 사드 배치 이런 것들이 1년에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는데 그 핵심은 MD를 기반으로 삼아서 사실상 한미일 군사농맹 세대를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판단이 깔려 있었던 거죠. 이 전자권 환수 문제 이게 정말 나비효과처럼 또 이걸 우리가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걸 통해서 미국이 걸어온 조건들이 다 실행이 되면서 글쎄요. 이게 우리나라에 좋았을까 좋은 영향만 줬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저는 뭐 과거에 MD를 일종의 보험사기에 사드 비롯한 MD를 보험사기 비유를 하고 싶은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미국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MD를 하면 MD가 날라오는 미사일을 중간에 미사일이나 레이저를 쏴서 유혹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MD를 강화하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만들어봐야 소용없게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그걸 쏴봐야 중간에 다 유혹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주장했죠. 그래서 북한으로 하여금 MD를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북한으로 하여금 우리가 핵과 미사일을 만들어봐야 다 유혹당할 수 있으니까 이게 부질없는 짓이구나. 그래서 핵과 미사일을 만들어봐야 소용없는 거구나. 그래서 북핵 문제 해결에 기여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왔어요. 결과가 어때요? 결과가 어때요? 이제 뭐 MD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지 않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 왜냐하면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건 미국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아니. 알면서 사기친 건가요? 군사적인 적대관계에 있는데 그리고 미국이 세계 최강의 공격률을 갖고 있잖아요. 세계 최강의 공격률을 갖고 있는 미국이 북한의 한 줌밖에 안 되는 미사일 능력을 갖다가 중간에 유격할 수 있는 방패를 가짐을수록 북한은 어떡하겠어요. 더 많이 만들고 그걸 뚫을 수 있는 더 다양하게 만들고. 그렇죠? 다른 방식으로 해서 그 MD를 뚫을 수 있게 피할 수 있게 미국도 과거에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1950년대 말에 왜 스포티니크 쇼크 그래가지고 소련이 핵무기는 미국이 먼저 손에 넣었지만 그걸 갖다가 핵무기를 자랑하고 상대방 영토에 날려바를 수 있는 능력은 소련이 먼저 확보했잖아요. 그렇죠? 스포티니크 충격 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그래서 이제 이러다가 소련이 핵미사일에 당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미국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MD예요. 그건 이제 소련도 미국도 ICBM을 갖게 되니까 소련도 마찬가지로 MD에 관심을 갖게 돼가지고 그렇겠죠. 방어체계를 공격용 무기는 공격용 무기 경쟁으로 가되 또 미국과 소련이 MD 경쟁이 붙은 거예요. MD 경쟁이 많이 붙었는데 그때 그래서 미국이 어떤 정치를 취했냐면 유사시에 소련의 MD 기지부터 파괴이 된다. 그래서 핵미사일의 상당 부분을 소련의 MD 기지에 초점을 맞췄어요. 당격적으로 잡은 거예요. 자기들도 과거에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MD를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 알겠네요.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자기들도 잘 알아요. 잘 알아요. 그런데도 그 MD를 하자고 우리를 꼬시고 계속해서 그랬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게 경제학에서 말하는 일종의 세이의 법칙이 통하는 거예요.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고 하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미사일 위협의 수요에 맞게 MD를 공급하면 미사일 수요는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MD도 또 늘어나요. 계속 경쟁한 듯이 경쟁한 듯이 늘어나는 그럼 요새 누가 이익을 보겠어요. 군수업체, 방산업체들이 이익을 보겠네요. 그걸 만드는 무기업체들과 이들과 결탁되어 있는 정치 권력들 군부들 또 이들의 후원금을 받는 싱크탱크 이들의 광고를 이런 쪽이 이익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보다 좀 더 현명해질 필요가 있는데 안타깝게 그리지 못한 역사가 반복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박근혜 정부는 어쨌든 이거를 연기를 전작권 환수 연기에 하자고 하면서 MD를 또 받고 사드까지 말씀하셨지만 쭉 이어져 오는 상황이 됐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단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는데 이때는 이게 딱 치기를 못 박은 게 아니라 조건을 걸고 전작권 환수를 추진했던 거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저도 자세한 내 마음은 모르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의 가장 큰 실책을 찾아보라고 한다면 저는 2017년 6월 말 한미 정상회담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조건에 기반을 둔 전작권 환수를 거듭 확인해 줍니다. 그건 박근혜 정부 때 합의됐던 내용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안보 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적폐라고 할 수 있었는데 박근혜 정부 때 조건으로 하기로 합의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걸 합의를 했었고 그거를 변경을 했어야 되는데 시도를 했어야 되는데 시기로 못 박든 그렇죠. 시기로 다시 조정한다 그때 트럼프를 상대로는 충분히 해볼 만한 게임이었죠. 이거 돈 드는 거 이런 거 안 한다고 했으니까 트럼프는 한국 너희들 잘 사니까 너희들 스스로 막아. 그랬을 것 같아요. 크죠. 그런 입장이었으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뭔가 미국한테 미국과 마찰을 일으키는 걸 꺼려했는지 조건에 기발되는 전자권 한수를 거듭 확인해 줍니다. 그게 이제 제가 보기엔 첫 단추를 잘못 깬 거고 두 번째는 트럼프가 연합훈련은 돈도 많이 들고 매우 도발적이어서 중단을 중단하겠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200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후에 그럼 이것도 기회를 잡았어야 돼요. 오케이. 그럼 미국 대통령이 그런 입장인 만큼 한미연합훈련과 전자권 전환을 분리해서 접근하자. 한미연합훈련 할 때 전자권 환수 관련된 조건이 충족되는지 그걸 평가를 하잖아요. 연합훈련 안 한다고 했으니까 이거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걸 분리해서 시기로 다시 가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미국의 제안에서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도 그런 노력보다는 오히려 이러다가 전자권 환수 차질을 빚지 않을까 그래서 한미연합훈련에 더더욱 또 좀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다 그렇네요. 두 가지가 좀 아쉽다. 그렇죠. 굉장히 좀 그런데 결과론적인 판단일 수도 있겠지만 돌이켜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안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종합예술이잖아요. 종합예술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편으로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해야 된다고 하는 군사적인 필요도 있지만 동시에 외교와 협상을 통해서 대화협상을 통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고 하는 또 정치 외교적인 논리도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평화 전략을 짰어야 되는데 따로 놓은 거죠. 국방 분야하고 외교 분야 통일부하고 국방 그리고 이걸 전체적으로 총괄했어야 될 안보실 대부분 다 따로 놀았던 이런 부분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실책을 반복한 게 아닌가 싶은 거죠. 함께 종합전의 검토를 통해서 전략을 세웠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져 있는 상황이네요. 환수 평가에 대해서 1단계는 마친 상황이고 하지만 2단계 같은 경우 완전 운영 능력 2단계 3단계 완전 임무 수행 능력 검증평가를 해야 되는데 2단계 평가 같은 경우는 지난해 연합훈련이 연기 취소되면서 올해로 미뤄졌는데 이것도 좀 녹록지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결국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 시기 안에는 전작권 환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건가요? 어려워졌다?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죠. 이제 올해 군사훈련 연합훈련이 아마 축소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연합훈련은 축소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이 내는 시험 문제는 늘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연합임무 과제 목록이라는 게 있어요. 표현도 좀 이상한데 한국이 전작권을 환수하기에선 이러이러한 목록을 충족시켜야 된다고 해서 그게 기존에는 90개였어요. 작년에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걸 155개로 늘렸어요. 문항수가 90개에서 155개로 늘어난 거예요. 통과하기에 더 어려워졌네요. 숫자만 늘어난 게 아니고 이 늘어난 숫자 이거는 굉장히 충족시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군사기밀에서 공개가 안 되지만 굉장히 좀 어려운 이런 내용들을 또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이거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연합훈련은 축소되고 있지 문항수는 늘어나고 있지 뭐 이런 어떤 상황이 있어요. 더 어려워졌고 시기적으로도 좀 남아있는 시간적으로도 쉽지가 않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 전작권 환수 문제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해결이 안 되면 다음 정부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게 대선 과정에서 또 공약을 걸거나 아니면 이걸 해결하겠다라는 공약 아니면은 어떤 후보들 간의 다른 차별화가 되는 그런 얘기로 인해서 주목을 좀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도 드네요. 그러니까 2007년 대선 때 그때 이명박 그 후보가 전작권 환수 연기를 공약으로 내걸어서 좀 재미를 봤다라는 판단이 있는 거죠. 재미를 봤다라는 판단이 있는데 내년 3월 대선 때는 이것이 쟁점이 될지 여보는 지금 예단하기는 쉽지 않죠. 그렇지만 예를 들면 연합훈련을 예정도로 실시하고 또 북한이 그거에 대해서 반발해서 또 핵력 강화를 과시하고 그러면 굉장히 상황이 안 좋게 흐를 수 있잖아요. 굉장히 고조가 된다면 그러면 또 그 얘기가 나올 수 있죠. 특히 이제 핵에는 핵이다. 북핵에 대한 능력을 확보할 때까지 전작권수를 또 연기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러면 이게 또다시 미뤄지고 언제 기약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요. 대표님은 전작권을 빨리 환술해서 우리가 주권을 가지고 전작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데 전작권 환수가 그 자체의 상징적인 의미도 굉장히 크지만 군사주권을 회복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한반도 평화에서 한국의 주도권을 높이겠다라는 취재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작권 환수 이후의 평화 전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작권, 지금까지는 그런 길이었어요. 전작권을 받아내기 위해서 국방비도 엄청나게 늘리고 그렇죠? 연합훈련도 계속 실시하고 우리가 능력이 있다 이런 걸 보여주면서 그런 어떤 선택을 해왔는데 그러면 전작권 환수 이후에는 달라지는 거냐 달라져야 되는데 지금 걱정되는 건 전작권을 환수한 다음엔 그 전작권을 잘 행사하기 위해 또 국방비를 대폭적으로 늘리고 또 한미연합훈련, 대규모의 연합훈련을 또 실시하는 이런 선택을 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이죠. 네. 그거는 우리가 좀 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렇게 되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전작권을 받으냐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2부에서 전작권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어우 흥미진진하네요. 이것도 지난 시간에 한미연합훈련에 이어서 전작권 환수도 우리가 좀 공부해보고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대표님 저희도 단둘이 오붓하게 진행해봤는데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는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 또 완전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